22장 23장 23장 24장 25장 25장 23장 25장 25장 26장 27장 28 30 30 30 30 31 30 32 33 33 33 33 34 34 35 35 34 36 39 34 39 34 35 36 37 39 39 39 39 40 41 41 42 41 42 43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들이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응하단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응하단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 적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숨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곤돌람과 폐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므라. 주 여왁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 적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왁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올라와 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네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메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이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해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메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였도다. 내가 음행으로 쇄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 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나왔은 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여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네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 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날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파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율을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넣고 잘 삼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 진저 피를 흘린 성읍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노스를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화가 말하였은 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화의 말씀이니라. 여화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팔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처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메.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화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화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오. 너희 눈에 기쁨이여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팔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폐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화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이를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화인 줄 알리라. 그들은 내 귀에 그 이를 들려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절대 안심하지 아니하느냐.